아, 혜수하셨구나. 아, 혜수하셨구나. 아, 혜수하셨구나. 아, 혜수하셨구나. 제가 채팅도 녹화를 하겠습니까, 채팅도 지금. 녹화를 하겠습니까, 채팅도 녹화하겠습니까. 느낌으로 뽑은 자가 없으면. 와... 아, 혜수하셨구나. 아, 혜수하셨구나. 몇 수 정도 뽑으세요. 아니, 그렇게 계속. 아니, 뭐, 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그... 이제 이렇게... 보더라도 자기 생각도 하잖아요, 솔직히. 찍을 때도.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죠. 제가 만약에 제휴수, 예상수 뽑았는데 안됐어요. 만약에 안되면은. 시발, 시발, 저팔 할 것이 아니라. 뭐, 안되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쿨하게. 넘어가고 또, 계속 가면서 대퇴까지 하는거죠. 대퇴까지. 대퇴까지. 대퇴까지 하는거죠. 대퇴까지 하는거죠. 5번, 6번, 5번. 6번, 5번. 13번, 13번. 2번, 5번, 2, 3, 3, 4. 13분에 13분에 10분 잠깐만 잠깐만 10분 10분 13분 30번, 39, 45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번, 10번, 3, 3, 3, 9, 45번 네, 45번 10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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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대왕님, 뭘, 아, 뭐뭐한지 약간 있어, 참, 감사 잠깐만 아, 설, 이번에 딱 쓴 달래, 딱, 2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딱, 2등 돼가지고 조카들 용돈 주고 20만원씩, 20만원씩 주고 그래 또 부모님 용돈도, 용돈도 주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이게 단기 전이 아니라 장기 전이기 때문에 예, 어, 아무튼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됐다고 해서, 막, 실망하지 마시고 예 건대님 반갑습니다 예, 어두워보여요 예 예, 좀, 보도 끊었어요 조초만, 끊었어요 예 예, 건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건대님 반가요 20번대, 20번대가 거면 예, 그렇죠 20번대가 20, 25에서 잠깐만 20번대가 25, 25에서 29 이제 나왔습니다 25, 29 네, 반갑습니다 대화를 하시고 저 이거 좀, 홍초정 홍초정 타볼게요 홍초정 타보고 40개 넣었어요 네, 50개, 50개, 50개 50개, 50개, 50개 50개, 50개이 와가지고 노트도 안 돼가지고 지금, 예 50개이 와가지고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도 녹화하고 있어요 채팅 나중에 봐보세요 50개 60개, 60개, 60개 60개 아 지금 채팅도 녹화하고 있으니까 형님들 뭐 지금 이제 채팅 올라온 것도 지금 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채팅도 녹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콘틱이 45번 아콘 45번요 투미님이 10번 33번 39번 45번 자, 하나 뽑았습니다 형님들 자, 12번 네 네, 지금 21번이 보고 계시는데 너무,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로또 예 이야기하면서 예 1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방입니다 자주 오시고 구독 예 구독하시고 좀 해주십쇼 고수 고수들이 모였으면 고수집단이라 예 예 고수, 고수분들이 만 모였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잘, 잘 모여야겠습니다 11, 12 강추 예 11, 12 강추 예 2등 되면, 우수장님 반갑습니다 2등 되면은 음 일단은 일단은 뭐 집하고 차 차 차는 더 좋은걸로 차 그리고 예 한 15억 정도는 다 형님도 다 드리고 그러면 매력은 좀 기부하고 저는 한 1, 2억만 1억만 예 1억만 예 박곤TV인데 11은 항상 강추 2, 3 기준 되면 우수장님 진짜 반갑습니다 우수장님 좀 예 최저영님 안녕하세요 예 최저영님 저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12가 제로도 없네요 박곤님은 지금 보니까 23, 26 23, 26 38 44, 45 추천했습니다 예 박곤님은 23, 26 38 44 45 예 이렇게 추천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미윤이 나나가 이득곡 예 부미윤이 꼭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화면에 딱 2천만 당겨주세요 부미윤님 대면에 2천 2천 땡겨주세요 예 부미윤님 대면에 2천 2천 오케이 콜 계속 이거 보고 있으니까 눈이 막 눈물 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약을 약이 지금 저거 응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보니까 이게 번호를 이게 번호가 튀어나올 때까지 번호가 이상 번호가 튀어나올 때까지 봐버리니까 저는 39, 39, 39 번호가 지금 예상 번호가 6개가 딱 튀어나올 때까지 봐버리니까 최정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상 숫자가 딱 보여야 돼요. 계속 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지금 확 튀겼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도 행여도 다 전퇴하고 예. 아예 아예 다 고생하고 고생은 다 하죠. 예. 다 고생하고 다 살은 게 다 그렇잖아요. 예. 다비드는 이제 집에 갔어요. 다비드만 찾아야. 나중에 2호다부터 먹방 같이 먹방. 점심때 먹방 하려고요. 2호다부터. 먹방 하려고요. 다 고생 다 하시죠 저는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형님들도 다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로또신공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님들도 잘 되고 그래도 2등 3등도 나오고 매주 형님들 누님들 동생분들 매주 매주 2등 3등 나오고 이러면 주로 기분 좋고 그렇지만 서로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군님 2등은 아니더라도 2등 3등 나오면 서로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기분 좋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꼬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시간대 스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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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먹방도 하고 먹방하면서 이제 번호도 공유하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에 또 한번 가려고요 산에 또 한번 가려고 하는데 산에 또 장기 받아서 근데 그때 번호가 2개 나왔죠 2개 산에 가서 한가 번호가 2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형님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과거의 것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벗어버리고 앞으로가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예 아쉬우 아쉽지만 이제 앞으로 앞으로 잘해보자 예 앞으로 어 사더라도 정말 신중 신중하게 예 정말 고민해서 또 공부해서 살 때 좀 자기만의 그런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본인들도 공부를 해야되고 예 스스로도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면서 예 이렇게 좀 하면 좀 더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까르패 님 예 까르패 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라이브는 점심때 한번 하고 이제 앞으로는 2 10 예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좀 하려고 하고 예 하려고 합니다 최종 아 홍민 님이 23 24 28 39 아 예 예 김념에 아이디어쓰면 방송에 좀 뭔가 받은 것도 많이 받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라산에 한번 가려고 이제 한라산 가서 하면은 번호는 한 다섯 개나 받을까 다섯 개 한라산 가면 예 우수장 님 예 로또 로또 연구 예 로또 연구도 하고 주식 아니 공부도 하고 다른 거 뭐 연구할 것도 있습니까 우수 형님 뭐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예 예 예 다른 거 있으면 좀 연구할 거 있으면 예 번호 역기 번호 정관상 번호 세 개 세 개 출 아 세 개 나왔어요 정관상에서요 근데 역기 번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진짜로 예 예 생각해로 역기 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 생각해로 역기 번호가 나올 수 있다 예 아 세 개 나왔군요 세 개 아 생각해내서 그니까 이제 한라산 가면은 번호도 번호도 다섯 개 받을 수 있어요 다섯 개 예 쌍수 생수방 약하고 예 다 말통 예 장준님 알겠습니다 예 장준님 다음에는 말통 말통 그 말통 들고 올라가서 이제 샤워를 냉수목욕 냉수마찰 하려고요 냉수마찰 냉수마찰 진짜로 예 그리고 뭐 예 그리고 뭐 예 예 예 예 완벽한 제외수 슬립셀어로 두 개 묶어서 제외수 게임에 오면 아 그래요 역기 번호 동작 예 10번 때가 4개 나올 수가 있어요 10번 아니 단번 때가 단번 때가 4개 나와 버리고 막 4 5 6 8 9 10 11 20 네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인사자 1 1 2 1 2 2 2 2 2 3 2 2 2 2 2 3 2 3 3 3 2 3 2 3 2 2 3 2 3 3 3 3 4 4 4 5 4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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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균가 이제 여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냥 어 어 5 5 5 5 5 5 6 6 5 5 6 6 6 6 6 7 9 9 9 10 9 10 10 9 10 9 10 9 10 10 11 10 18 12 14 15 15 10 감사합니다. 아 아 건대님 어디 계신가? 아까 오셨는데 건대님 건대님 오셨는데 어디 가시죠? 제우스 18개 방법 홍보 있네 제우스 18개 방법 제우스 18개 136 오케이 136 136 오케이 꼬마님 꼬마님 맞습니다. 꼬마님 아 아 아 꼬마님 힘드시고요 예 약기부나가 약기부나가 나오려나 홍보님 좀 알려주십시오 3번이 2호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3번 3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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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색 3번이 2호 3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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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2호 3번이 3호 3호 1호 3호 2호 3호 4호 감사합니다. 1, 3, 6, 9. 1, 2, 3, 6, 9. 1, 2, 6, 30. 아 네이버요? 아 네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밴드 아니면 네이버? 밴드 할까요? 네이버 카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참고만 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이제까지 생각을 해 볼게요. 카페도 만들어도 되고 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네이버 카페도 괜찮을 것 같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잖아 간단하게 자유 게시판 노트 당첨번호 딱 3가지만 배팅 내역 그 다음에 예상수 제 회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무튼 박차가지고 아무튼 무슨 생각은 아니 고맙다고요 그 아니 아니 제가 만들어야죠 뭐 아무튼 미안하니까 네 뭐 이렇게 미안하죠 2등 되신 분들 다 압니다 제가 누가 등장하는지 아니까 딱 돼가지고 뭐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네 생각은 없습니다 네 무슨 생각 아까 어제 그 되게 그 월화드라마 SBS 한거잖아요. 혹시 SBS 드라마 보신거지? 네, 감사합니다. 아니, SBS 파랑말로... 아니요... 그... 어... 다비들은... 아, 다비들은 진짜... 고수시네요. 고수시네요. 3등은 곧 3등, 2등, 4, 5등 했으니까 이제 2, 3등, 2, 3등, 1, 2, 3등 2, 3등이어야죠. 2, 3등이어야죠. 2, 3등이어야죠. 2, 3등이어야죠. 네. 수동으로... 이번엔 대화가 되는데... 마음은 좀 급한데... 좀 늦게 가야 되는데... 1, 2등이어야죠? 4등이어야죠 4등이어야죠. 5등이어야죠. 5등이어야죠. 아 지성 지성 나오는가 지성 나오는가 불화성이 아닌 것 같은데 불화성 불화성 이번 주 월요일날 첫 방송인가요 이번 주 월요일 월요일 첫 방송 불화성 아닌 것 같은데 그 송관자도 찌른 것이 당첨에서 좋습니다 누구예요 저요 한 끼 한 번에 놓도록 할게요 여유 여름 이제 그 какой 나ing 네 C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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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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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욕 안 했죠?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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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홍조 자 자 자 1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igh modules 5 5 as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 강혜진님.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강혜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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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인싸 좀 나눠주십시오. 강혜진님. 양현지님. 희진님 제가 보셨죠? 영상 그분은 항상 보내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5등도 안돼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라 안될때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터미네이터님 반갑습니다 희진님 안되면 방법을 바꿔서 해야됩니다 아예 좋은 아침인데 그게 이제 재수가 많이 있죠 완자가 아침이면 어디서 하시죠? 어디서 하시더라 반갑습니다 맘에는 손 배우는중 38iu 38번 알겠습니다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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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번 395 45 46 47 64 46 47 47 48 48 49 50 49 1. 2. 3. 4. 4. 4. 4. 수정님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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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수영이 왜 마셨어요? 수영이 왜 마셨어요? 수영이 왜 마셨어요? 지금 1시간 이상 수영이 왜 마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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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이 왜 마세요? 수영이 왜 마셨어요? 수영이 왜 마셨어요? 수영이 왜 마세요? 감사합니다. 5번 12번 5번 12번 5번 12번 27번 40번 3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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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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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9번. 9번. 아, 9번. 아니, 그거 이제 번호는 일단은 지금 급하잖아요. 번호 받아서 아무튼 그 부분은 말로 수명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수명할 수 있나? 아무튼 이제 그 아까 수명할 수가. 네, 번호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어느 분이 그래도 좀 잘 맞추시고. 조합만, 조합을 이제 조합을 잘해가지고. 조합만에 살게요. 네, 조합만 할게요. 조합만에 살게요. 조합만에 살게요. 조합만에 살게요. 20분 때가. 20분 때가. 20분 때가 나와가지고. 20분 때가. 아멘 Heat save me V.S.M.S.T.A.R. 1 이 제품 Warum anh cycle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하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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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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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